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외신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하시죠? 정치적 올바름, 차별을 없애기 위한 과도한 그런 시정조치들이 대개 정치적 올바름이란 이름으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좋은 그런 특파원 기사를 자주 보내주는 그런 실리콘베리의 취재를 주로 하는 오로라 특파원이 이런 기사를 보냈네요. 특파원 리포터, 샌프란시스코의 우클릭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여기 아마 예멘에서 여러분들 전쟁을 피해가지고 2014년에 미국에 입국한 알리알진 24세인데 아마 부친을 도와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여러분들 우범지대에 가계를 하는 모양입니다. 자영업, 자파상 같은 거죠. 미국 신민권자가 됐고 어린 나이에 겪었던 고향의 참상은 어느덧 희미한 기억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여전히 매일이 전쟁의 연속이고 그 새로운 전선은 그의 일상을 위협하는 샌프란시스코의 골칫거리인 노숙자와 마약사범들이다. 가장 우범지대에 있을 게 활동을 하니까 이 오로라이름 특파원이 직접 이제 알진시 가족을 만났는 모양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거리죠. 텐들로인, 우범지대죠. 노숙자가 특별히 많은 범죄의 너그러운 민주당 때문에 심각해진 마약 문제는 이제 총격과 칼부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명 위협을 피해 미국으로 도망쳐왔는데 우리 가족은 단 하루도 안전함을 느낀 적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약물을 구매하기 위해서 총기를 사용해야 위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철조망으로 둘러싼 가게 밖 거리에 너부러져 있는 마약 중독자 두 명을 가리키면서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내 고향 예멘을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당장 저 거리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없애줄 수 있다면 누구든 뽑겠습니다. 수십 년 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스스로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날 텐들로인에서 이라크, 멕시코, 파키스탄 등에서 온 이민자 점주들을 여러 만났지만 그들의 생각은 모두 알진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초기 이민자들이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데 가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인 거죠. 전통적으로 미국의 민주당이 차별을 제거한다 그런 기치를 많이 내세우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 조금 관대하죠. 성소수자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대한 그런 편입니다. 보시면 사회저청에서 분출되기 시작된 분노는 차차 도시의 기둥인 중산층으로 번지고 있는데 구글에 근무하는 한 엔지니어는 구글은 빅테크 중에서 또 회사 문제의 진보적 가치를 강조하는 회사인데 구글은 메타와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또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고 그리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공세적인 그런 회사죠. 하루는 눈이 예민한 동료를 배래해서 업무 중에 형광색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얘기가 회사 내에 나왔습니다. 1만 명이 해고된 마당에 너무 한간 소리를 해서 화가 났습니다. 시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은 올해에만 11만 명 가까운 직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밥그릇을 잊어놓은 사람들 가운데 풍요롭던 시절 패션처럼 다루고 다녔던 정치적 올바름, 폴리티컬 콜렉션의 뜻없는 고상함이 지겨워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이 미국의 대학 캠퍼스나 언론이나 이런 기업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캘리포니아가 민주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큰 곳이죠. 특히 그 가운데서도 샌프란시스코는 거의 봉거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민주당 영향이 큰데 이 프로포지션 47이라는 그런 주민발의법안이 있었네요. 이게 이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경범죄 처벌 기준을 완화를 시킨 겁니다. 과거에는 아마 500불인지 이렇게 했으면 250불인지 그 이상을 여러분들 훔치게 되면 절도로 관조했는데 950불 이하의 절도는 중재가 아닌 경범죄로 분류하는 그런 프로포지션 47이라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외신을 통해 가지고 후드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 덮어선 젊은 사람들이 가게를 약탈하는 그런 과정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경범죄로 분류된 범죄에 대해서 구속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에 죄의식 같은 것이 굉장히 없어져 가지고 범죄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샌프란시스코나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고 프로포지션 47 이후에 일부 지역에서 절도와 같은 경범죄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고 이것은 상점들이 문을 닫거나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등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사무실 바로 앞에 홈리스들이 주거지를 그냥 확보해 가지고 실랑이를 벌리고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범죄에 대해서 너그럽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또 차별을 없앤다 정치적 올바름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 성소수자의 여러분들 권익보호뿐만 아니고 남녀가 여러분 함께 공동화장실 쓸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올젠다 레스트룸 이게 이제 2026년부터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런 학교들 함께 다 의무화를 한 거 아닙니까 오피스트도 마찬가지고 남녀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손자 손녀를 이렇게 커가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성정체성이 어릴 때부터 명확하지 않습니까 남자아이들은 뭐 탱크라든지 비행기를 좋아하고 여자아이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성정체성이 그런데 뭐 그런 것을 차별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올젠더 레스트룸 남자도 쓸 수 있고 여자도 쌀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식이 있는 사람이 참 걱정이 많은 거죠 이게 또 한국까지 와가지고 또 지금 확산되는 김이지 않습니까 모두를 위한 화장실 이분들은 남자 여자를 나누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아니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남자와 여자하고 다르지 않냐 당신들도 경험해봐라 아이를 키우면 남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러면 뭐죠 노는 장난감이 다른데 여기 이런 주장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고 교육 때문에 후천적으로 그렇게 달라진 거지 선천으로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양 후보가 완전히 이런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2026년부터 모든 공립학교의 성중립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거죠 캘리포니아가 이런 데 반대 목소리를 확실히 올리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이런 데 반대하지 않습니까 성정체성이 다른데 왜 이렇게 계속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대형마트의 성중립 장난갑 진년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게 정치인들이 이제 이해하고 맞물려 가지고 인형을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그런 거 없애자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유전적으로 다른데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참 많죠 미국에서 이런 게 이제 활성화되면은 그럼 전세계로 또 퍼져나갈 테니까 그럼 이제 이걸 이런 소위 올젠다 화장실 모든 성들이 남녀 불문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왜 만들어졌냐 샌프란시스코에서 성중립 화장실이 처음 도입된 이유는 성소수자 특히 성전환을 한 개인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성별에 따른 차별을 줄이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사용하는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었다 뭐 골치가 아픈 겁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다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무슨 뭐 비난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런 걸 강제화하니까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데 좀 민감하신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이런 지금 상황인 거죠 어떻든 간에 세상이 이렇게 간단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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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